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유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후지 호로의 애슐리 스팀 그릴 펜입니다. 잠시 뒤에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방송이고요. 저는 쇼호스트 유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눈앞에 보고 있는 굉장히 오렌지한 정말 보기만 해도 색깔이 기분 좋아질 만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스팀 그릴 펜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게스트 1님, 2 들어오셨네요. 저희 아직 회원 가입을 안 하셨나요? 회원 가입을 가셔서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시고 저와 소통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좀 전에는 청소기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바로 머리를 풀르고 이렇게 후지 호로의 애슐리 스팀 그릴 펜으로 함께합니다. 어! 호출이 짜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와 호출이 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 인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품 소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안녕하세요. 눈앞에 보고 있는 아 예쁘죠? 색상 너무 예쁘죠? 진짜 이 쨍은 정말 비비드한 이 오렌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릴 펜인데요. 얘가요. 이렇게 딱 뚜껑을 열고 나면은 짜잔! 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에 둘레끼리 있거든요. 이 둘레 안에 스팀과 이 그릴을 같이 하는 굉장히 얘가요. 코팅도 무슨 다이캐스팅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세척도 잘 되고 교리도 잘 되는 그런 코팅으로 되어 있는 그릴입니다. 이렇게 딱 그릴 자국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요. 짠! 어 신지연씨 안녕하세요. 저희 휴우스트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금만 더 카메라 어떻게 내려줄 수 있나요? 이거? 이거 좀 안 돼요? 아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되게 독특하죠? 뒷면이. 약간 무슨 회오리 바람 같기도 하고 무슨 퇴근 문양 같기도 한데 이게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안심 설계라고 해서 우리가 가스레인지의 번호나 뭐 가스레인지 인덕션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바람개비 바람개비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던 게 또 가까이 보시면요. 이렇게 돌기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런 버너 같은 거 있잖아요. 요기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 그냥 완전 안정되게 막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얘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마지막까지. 요 설계까지 가지고 있는 펜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지금 바람개비 같다고 하셨는데 바람개비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이게 설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일단은 저는요. 왜 이렇게 여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 어머 사진 자료 있나요? 저 틀으실 수 있으시죠? 자 요기에 보여드릴게요. 외장바닥에 뛰어난 디자인. 그래서 지금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의 바닥면에 가스레인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요 지금 사이사이 돌게 띵띵띵띵띵띵띵 돌기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가 이거와 이 라인이 지금 완벽하게 가스레인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 저 다시 넘겨주세요. 저 우리가 펜 조리할 때 특히 아이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뜨거운 그릴 펜을 하면 항상 노심초사하세요. 한 세네 살 되면 아이들이 막 뛰어 달리 감사합니다.